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대악마라고 불리우는 미국 전기 SUV와 트럭을 생산하는 기업인 리비안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대악마라고 불리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트럭의 대악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트럭과 SUV에 집중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리비안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해서 이게 무슨 어디서 유래가 온 건가 봤더니 리버 플러스 인디안을 합친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디안 리버라는 곳이 있대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생물학적으로 가장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강 지역인데 이 강의 지속적인 이런 움직임 동적임 그리고 자연적으로도 다이나믹한 시스템이 이 회사의 유연성과 넘치는 에너지를 잘 나타내준다고 해서 대표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전기차 제조기업이고 2009년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래서 CEO는 RJ 스카린지라는 사람인데 83년생으로 상당히 젊죠 현재 임직원은 벌써 7000명이라고 합니다 꽤 규모가 커요 그래서 전기 픽업트럭과 SUV에 특허가 돼서 원로드, 도르 위, 그리고 오프로드 오프로드를 특히나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포티한 느낌 그래서 2021년까지 고객들에게 차량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 전역에 자사 충전소 인프라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점이라면 2019년 9월에 아마존이 2030년까지 배달 차량을 신재생에너지 차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리비안 전기배달 밴을 10만대 계약했다고 합니다 꽤 큰 규모의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CEO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어요 되게 범생이 같이 생겼죠? 네 범생이 맞습니다 플로리다 출신으로 고등학교 때 이미 자동차 제조기업에 대한 비전을 가졌고 MIT, 이게 오토모티브 랩이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는데 MI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 문명의 화석연료 중독은 변곡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이런 전기차로 옮겨가는 것은 필수적이고 빠르게 해야 한다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고요 리비안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첫 해 올해였는데 올해 말에 생산에 들어간다는 걸 보니까 아마 2022년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2만대, 23년에 4만대, 이런 식으로 늘려가겠다 하지만 구체적인 프리오더 수량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인터뷰에서 12년 동안 자금, 엔지니어, 공급사, 공장 확보에 소유를 했고 차량 제조가 늦어지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특별히 반도체 영향을 많이 받았고 공장 건축, 부품 공급 등에 대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차량 생산이 연기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개의 생산 라인이 이미 설립이 완료가 돼서 100여 대가 생산이 됐는데 실업용으로 현재 품질 개선을 위해 판매를 보류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공급 제약이 최소한 2023년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CEO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생산을 할 거다 이제 IPO는 오래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격적인 생산은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핵심 제품을 봤는데 제가 이 디자인을 보고 이 회사 제품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R1T와 R1S가 있는데 잠시만요 R1T가 픽업트럭이에요 그래서 이 뒤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픽업트럭이고 이렇게 덮여 있으면 SUV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핵심 모델이고 여기에 전기배달 밴까지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특징적인 점으로는 이제 전기차들은 자동차 자체의 모터가 달려 있어서 낭비되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제로백이 3초밖에 걸리지 않고 1m 이상의 수심에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45도 이상의 언덕에서도 무리 없이 주행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만큼 파워가 세다는 거겠죠 전기차량 뿐만 아니라 샤시와 배터리도 파는데 R1T와 R1S는 동일한 플랫폼을 공유를 해서 90% 이상의 부품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이 평평하고 무게중심이 낮은 스케이트보드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커스터미세이션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샤시를 라이선스 내서 타 제조사에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테리어 샤시가 아니고 자동차의 차체를 뺀 나머지 모든 부분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엔진부터 시작해서 엔진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동력 조달 장치 주행 방향을 조정하는 이 핸들과 같은 조향 장치 충격 진동을 완화하는 서스펜션 그리고 정차 및 주차를 위한 제동 장치 프레임 등 이 전기차 그냥 통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통뼈와 그 안에 구성품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도 낼 건데 2023년까지 미국 전역에 전기충전소를 낼 건데 테슬라와 비슷하게 급속충전소 그리고 평범한 충전소 그리고 가정형 충전소까지 낼 거다 그래서 리비안 전용 충전소는 600개 그리고 범용 충전소를 3,500개 충전속도는 현재 200kW인데 차후 300kW로 개선을 할 거다 그리고 차후 만개의 로컬 충전소 네트워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로 커넥터가 있으면 이 어댑터겠죠 다른 전기차들도 다른 회사의 전기차들도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현재 2021년 7월부터 콜로라도 주립공원 등지 이런 자연친화적인 곳 왜냐하면 오프로드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공원 등지에 100여 개의 충전소를 설치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량 디자인을 보고 푹 빠졌는데 그래서 오늘은 약간 주가 얘기보다는 이 차량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R1T 픽업트럭입니다 그래서 이 130에서 25도가 제가 제대로 안 써놨는데 55도부터 영하 3도까지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게 전기차는 이 영하 밑으로 많이 내려가면 주행능력이 많이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영하 3도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명 3명 타서 5인승이고 한 번 충전하면은 300마일 이상 주행 가능하다 그리고 2022년 초에는 400마일 주행 가능 차량을 내놓을 건데 300마일이면은 482km 400마일이면 643이니까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차가 풀로 기름을 다 넣어도 500 내외였던 것 같은데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m 이상의 수심에서도 주행이 가능하고 14인치의 높은 지상고로 모든 지형을 횡단 가능하다 제로백 3초고 스포츠카 전용 핸들링 모드도 있고 튼튼한 알루미늄, 화끈, 초강력, 철, 탄소섬유로 만들어져서 안전성이 뛰어나고 플랫폼의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전복을 방지한다 다양한 운전자 지원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뒤에 이제 미국 애들은 이런 뒤에다가 트레일러나 이런 캠핑카를 끌고 댕기는데 11,000 파운드까지 견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맥스로 11,000 파운드를 실으면 주행거리가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하네요 이 워렌티를 보면 차량 자체 5년에 6만 마일 배터리 팩은 8년에 17만 5천 마일 제가 잘못 썼네요 부식 제한 보증이 있는데 8년 동안은 부식 제한 보증이 있고 이런 워렌티도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리비안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탑승자, 승객 그리고 장비를 실을 수 있는 실내 공간을 최대화했고 테슬라와 같이 여기에 아이패드 같이 큰 게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보드 컴퓨터 네트워크 단일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리비안 어플을 통해 뭐 차량 관리 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를 봤더니 멋있죠 테슬라와 같이 이렇게 큰 아이패드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어서 이걸로 모든 거를 제어할 수 있고 굉장히 실내가 넓고요 실내 내부 인테리어도 검은색, 실버, 흰색, 상아색, 완두콩색, 갈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쁩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사이버트럭이랑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파라노믹 뷰라고 해가지고 이 위를 완전히 열 수 있는 지붕이 또 조만간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기름 넣는 쪽 옆에 보면은 한 사람이 꺼낼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경량의 이런 간이 주방도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특성상 앞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뒤뿐만 아니라 앞에도 넓은 스토리지 공간이 있다 그래서 남자의 피를 끓게 하는 픽업트럭인 것 같습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끌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뭐 텐트 2, 3인용 정도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스펙을 봤더니 인치로 되어 있어서 감이 안 오실 텐데 전고가 192cm 그리고 길이가 551cm 휠 베이스가 345cm 너비가 207c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카니발이 515cm예요 그리고 너비가 199cm 전고는 177cm 카니발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이제 다섯 명 밖에 안 탄다는 거죠 그럼 앞뒤가 여기도 넓다는 거고 앞뒤 스토리지 공간도 넓고 차 자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거의 대형 중에서도 대형이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사이즈가 엄청 크다는 거 그래서 패키지를 보니까 뭐 런치 에디션 이건 아마 처음에 냈을 때 파는 한정판인 것 같고 어드벤처 패키지 이게 뭐 프리미엄 익스플로러 패키지 이게 이제 노말급이겠죠 그래서 7만 3천불에서 6만 7천 5백불 이게 이제 7만 3천불이 현재 환율로 보면 8,460만원 6만 7천 5백이 7,823만원인데 이제 텍스 리베이트라 해가지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약간 우리나라 보조금 같은 제도가 있는데 7천 5백불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870만원 정도를 깎으면 되는데 그래도 보급 모델이 7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 모델이라고 고가 브랜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R1S 이제 이거는 SUV입니다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견인할 수 있는 무게가 아까 11,000에서 7,700으로 좀 줄었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또 상당히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차량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파라노믹 아까 루프 말씀드렸고 또 이게 특징이 이 차량의 높이를 사용자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대요 그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리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이 내릴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높이를 엄청나게 낮게 낮출 수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특이해 보였고 이 뒷좌석들을 완전히 눕히거나 뺄 수 있어서 이걸 눕혀서 여기서 차박을 한다거나 이게 또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5인승 또는 7인승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편하게 그래서 감성이 좋습니다 제가 약간 이런 큰 차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타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참 감성이 좋은 것 같아요 차가 이쁜 것 같습니다 스펙을 봤더니 아까랑 좀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카니발보다 카니발과 거의 비슷해요 아까 그 뭐죠 픽업트럭은 훨씬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카니발에 비해서 길이는 조금 짧아요 길이는 카니발이 더 길고 넓이나 높이는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뭐 카니발이랑 거의 동급인 정도의 대형 SUV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런치 에디션, 프리미엄 패키지, 노말 패키지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게 얘가 더 비싸더라고요 저는 좀 더 작아서 픽업트럭이 더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뒤에 덮이는 게 있어서 그런지 SUV가 픽업트럭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75,500불이면은 8,750,000원이고 7,000불이면은 8,113불입니다 8,113만원 아까 870만원 까진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7,000 후반대고 이거는 7,000 중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가격이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리바인의 주요 거점이 어디 있냐 일단 캘리포니어즈 어바인의 본사가 있는데 거기서 엔지니어링, 설계, 추진, 배터리 시스템, 개발, 상업기능 등을 보고 있고 미시간에도 이제 차량 엔지니어링, 프로토타이핑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작업, 공급망 및 회계와 같은 인력들이 모여 있고요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는 부서가 있고 일레노이즈 노말의 가장 큰 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만 제곱미터 규모인데 배터리팩과 같은 차량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도전공장, 로봇공학, 스탬핑기계 여기가 이제 생산하는 곳 같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칼슨의 전력변환연구 영국의 고급 엔지니어링 같은 거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차량을 제조하는 것 같아요 핵심 이벤트 이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구글링 하다 본 건데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죠 그때 그 유인 우주선 테스팅을 할 때 얘네 차를 타고 등장을 했었더라고요 리비안을 타고 그래서 엄청난 광고 효과를 누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리비안과 아마존 간에 이런 엄청나게 깊은 뭔가 긴밀한 협조나 뭐 계약이 있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2019년 아마존에 10만대 앞으로 인도할 예정이고 이뿐만 아니라 어 이게 저는 처음에 이 리비안을 보고 어 이거 약간 사짜 스멜 아닌가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바뀐게 포드와 아마존으로부터 리비안은 12조 원이 넘는 투자를 받았고 미국 자산 운영사인 티로우 프라이스로부터 1.5조 원을 투자 유치했습니다 이거 이것만 합쳐도 13.7조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 트럭을 시장에 판매한 게 한 대도 없는데 시중에 판매한 건 없는데 거의 14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만큼 뭔가가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블랙록은 리비안의 자금력만큼은 테슬라의 견절만 하다라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줬고요 이거는 좀 과거 데이터인데 블룸버그는 리바인의 추정 가치를 32조 원으로 봤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안에 IPO 기업 공개에 들어간다고 해서 루이터 통신은 93조 원을 예상을 했어요 거의 3배가 뛰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투자도 받고 뭔가 기대가치가 상승을 했겠죠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테슬라는 일단 넘사벽이죠 840조 근데 이제 여기에 비벼볼 만하다 GM 80조 스텔란티스 70조 포드 60조 현대차 44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IPO가 이뤄지고 리바인이 사기가 아니라면 테슬라 다음 가는 전기차 기업이 미국에서 될 수 있고 이제 세계에서도 그 입치가 경고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 SDI가 배터리 납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삼성 SDI가 리비안 공장에 있는 일레노이 노멀의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말에 리비안의 고위 관계자들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대형 배터리 3사를 찾아간 게 아니고 이런 중소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체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바인이라는 회사가 단순히 SUV 트럭만 만들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충전소 인프라나 자체 배터리를 개발해서 테슬라를 따라잡으려는 뭔가 원대한 계획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아마존 포드와 같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비안이라는 기업 처음 봤을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IPO도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 상장한 후에는 이제 관심 종목에 놓고 한번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보기 나쁘지 않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테슬라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트럭의 대항마라고 불릴 수 있는 미국 SUV 픽업 트럭 제조사 기업인 리비안에 대해서 리뷰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쓰기